공병호 TV의 공병호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확장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의 경제정책에서 보이는 그런 경직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하면은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공병호 TV에선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주 일본발 경제보복을 다뤘습니다 네 차례 다뤘습니다 네 차례 대통령의 경직된 일본 관 경제보복을 가져오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해결법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외교와 사법 자제의 원리 일본 경제보복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 전혀 상황의 중차대함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한 것은 그 다음날 3일이었습니다 3일 제가 서울에서 대구로 강연을 가는데 가는 중에 이제 조간들을 대부분 다 훑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사안의 중요함은 같은 경우를 정확히 괴뚫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무능하면 식솔들이 고생합니다 사장이 무능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상황 판단을 정확히 못하고 유연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 백성들을 도탄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책 첫 단추는 어디 있느냐 일본 경제보복의 도하수는 아베 수상이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부분만 보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이번 사태는 두 가지 때문에 촉발됐습니다 하나는 1965년도 한일협정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은 포괄보상이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 그 원칙을 한국 정부와 입법부도 일본 정부와 입법부도 65년부터 2018년까지 지켜왔던 원칙입니다 그것을 2018년때 한국 대법원이 용감하게 10월부터 11일에 걸쳐가지고 뒤집어버린 겁니다 한일협정은 포괄보상이 아니고 개인청구권 살아있다 일본이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사법부의 적폐청산 그 다음에 진보진영의 대법원의 약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증거가 필요하겠죠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죠 2015년 12월에 어렵게 타결된 종군위안부 합의문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아베 수상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고 일본 정부 예산을 10억엔을 투자해가지고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인 감정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두 가지가 결국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점을 한국인들이 잘 이해해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 민족이니까 일본 놈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힘듭니다 누구도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지도자는 유연해져야 되죠 7월 3일 무렵 저는 그런 유연성을 기대하기야 불가능하겠구나 판단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구나 언론 논조도 마찬가지고 언론 논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을 미루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경제전쟁이지만 전쟁하는 심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싱겁습니다 왜?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니까 이기는 전쟁을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이기는 전쟁인가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을 일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백 개 갖고 있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부품과 소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 아니면 수입할 수 없는 기계, 부품, 소재를 다수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떠냐?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임을 왜 하냐 일본은 이번에 그동안 억물렸던 것을 함께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에 잘해줬는데 중국에는 꼼짝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는 늘 함부로 대하는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일본 조야에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3개월 전에 경제전쟁을 예측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병호TV에서 방영했습니다 경식되는 한일관계 견뎌낼 수 있는가?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결론은 경제전쟁이 발생하면 우기가 이겨낼 수 있겠나?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이겨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한 일본은 경제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상황 즉 백기투항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 비수를 꼽을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나라가 산업 역사가 1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략 부품, 전략 소재, 전략 설비가 많습니다 아베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거의 사적인 감정, 분노, 그 이상임을 염두에 두면 백기투항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공장이 서고 현장에서 아우성이 진동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 굉장히 우둔한 거죠 이번 사건은 적폐청산, 친일청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취인 한 사람이 물적으로 뿐만 아니고 심적으로 한 나라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에 속합니다 어느 선에서 항복할 건가 이 점은 간염하기 힘듭니다 국내 정책을 미루어 보면 꿈쩍 달성 안 할 상황도 상당히 높겠죠 아마 일부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선거용 소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배려온 다음에 한번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 문화에서 큰 사람입니다 일본 역사는 전쟁 역사지 않습니까? 일본과 자존심 해결 비슷한 상황까지 몰려가면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한국의 피해가 증가하겠죠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시작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양국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산업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되고 산업마다 구석구석 많은 전략 부품이나 소재가 일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스러운 것은 한 정치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수평적인 한일관계에서 수직적인 한일관계처럼 바뀌어 가는 거죠 경제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뭐 전쟁에서 져고 나면 이겐 자가 있고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내놓고 안 하지만 패자 성자가 누군지 다 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사리 해방 이후에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그걸 일교에 허물어뜨린 겁니다 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외교적 자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런 사례에 속하는 거죠 아비 수상의 어느 선에서 그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받아들일지 그러나 두 가지는 반드시 받아들여야겠죠 하나는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합의 지키겠다 또 하나는 강제증용자 문제를 국내 문제로 해결하겠다 이 두 가지 해결 안 하면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점으로 한국인들이 깊이 새겨 가지고 보복하겠다든지 뭐 민족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면대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집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히 경직적이죠 지금 국내 정책들을 보면 엄청나게 경직적이죠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아마 초토화될 겁니다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가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왜 진실은 알려지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일본 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진리는 끝까지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냥 대성적인 견제에서 직룡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외안부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겠냐 고맙다고 당신들이 참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아 그런 거를 그냥 얼굴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또 체면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전쟁을 치르게다가 수습을 해야 되니 얼마나 딱하게 된 겁니까 대가를 너무 큰 비용을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대통령이 나스가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집을 자꾸 피우면은 그러면은 비용은 비룡대로 치르고 어려움은 어려움 대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